자, 하이패션 포즈를 하라 그랬는데 지금 나는 약간 어디 아픈 애같이 너는 아픈 사람, 나는 달력모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즈를 하면서 소개할 아이템에 약간 지금 힌트를 줬어 뭘까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전용 어르신들 우리가 함께 할 시간이 아주 수년이 흘렀잖아 10년이 넘었어요 급격하게 뭔가 많이 달라졌다 라고 생각되는 게 뭐야? 나이로 인한 체력 체력 부족 딩동대 슬퍼요 너무 슬프고 옛날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밤을 새고 수다를 떨어도 맞아 밤늦게 특히 치킨 먹고 그리고 달자구리 한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 9시만 넘으면 집에 안 가니? 여러분들 충격한 체력 저하 바로 힌트입니다 우리가 오늘 소개할 아이템은 우리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헬스케어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 건데 지금 난리 났어 여러분 궁금하시죠? 난리 가르쳐 주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빠르게 로그인 해볼까? 빠르게 로그 마뷰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댓글 올라오고 난리 났어요 예쁜 언니 옆에 예쁜 언니 언니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니 빨리 소개해 주세요 아이템 뭔지 궁금해요 빨리 이제 소개를 해 드려야겠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유산화 헬스팩입니다 지금 다시 갈게요 홀드 왜? 왜? 평상시에 이 많은 영양지를 다 챙겨 먹으려면 한 통 한 통 갖고 다니면서 다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까먹게 된단 말이야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거기다가 다이어트까지 하니까 너무너무 막 영양이 부족한 거야 항상 부족하지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헬스 영양소들이 가득한 종합비타민제 이 헬스팩입니다 여러분 뭐뭐 들어가 있나요? 여기 정말 다 들어가 있어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셀레늄, 크롬, 비타민 A, B, C, D 정말 좋은 영양소들이 다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한 팩이면 간단하게 건강을 챙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날의 비타민 영양제 끝! 끝!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비타민 신세계 입성 다이어트할 때 도움 많이 될 거 같아요 언니들 이러고 올라왔네요 저 매일 굽는데 언니들 영양소 정말 필수 아이템인 거 같아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도 촬영할 때 막 끼니 걸을 때 영양제 챙겨 먹잖아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귀찮아요 일일이 다 챙겨 먹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약통들 위에 먼지가 맞을 수밖에 몇십만원이나 되는 것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안 먹다가 버리는 영양제들이 너무 많아 저는 특히 다이어트할 때 눈가가 막 떨린다던가 손 떨리고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괜히 막 못 떼죠? 갱년기? 체력도 많이 저하가 되었지만 영양소들이 부족한 거야 딱 한 팩당 6알이 들어있는데 진짜 이 6알로 여러분들 몸매와 건강을 다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년 목표에 다이어트가 있어 그래서 너가 선물해준 공짜로 준 이 한 박스를 먹고 내가 눈떨림, 예민 이런 거 다 없이 다이어트를 성공시켜 볼게 예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해지는 게 최고잖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이 얘기는 하지 말이야 슬프니까? 너는 원래 평상시에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야 그런 영양제들을 많이 챙겨 먹잖아 엄청 챙겨 먹지 너가 추천해준 거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는 거 같아 그럼 우리 먹어보자 그래 지금 한 번에 넘겼어 목 넘김이 부드럽지 그럼 이걸로 된 거야? 꼭 필수 영양제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정말 적극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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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